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험만 쳤다 하면 9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과연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들일까요? 학창시절부터 정말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건입니다. 자, 추론도 못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 자, 어떻게 보면 좀 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오늘은 영상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혁신청에서 발표를 했죠. 공무원 시험 자체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시험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줄 알고 많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일단 한 발 물러서면서 당장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저는 단언컨대 그걸 발표하면서 그걸 항의하는 학생들을 엄청나게 속으로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내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추론입니다. 중심 내용 파악 들어봤죠?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고르는 거. 그게 글을 읽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죠. 그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 관계 파악, 빈칸 추론. 여러분 정말 어려워하는 거 그 빈칸 추론이죠. 그것도 글을 읽고 나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글에서 빠져 있는 단어, 구절, 문장, 연결어를 추론해내는 능력입니다. 어차피 그런 문제라고요. 처음부터. 보시면 이게 실제 최근 5개년 추론 유형 기출입니다. 아니, 보세요. 2022년 국가직 9급에서 9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러면 45점이에요. 20문제 중에서 45점. 이거 안 되면 과락이죠. 아니, 이미 추론 형태의 문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걸 한 문제 더 추가했다고 해서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했다고 해서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추론 형인데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완전히 변화되었는지를 착각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 공부를 해오면서 추론 형태의 훈련을 전혀 해오지 않았다는 건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 각설하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새로운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예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난밤 파티 음식 중 하나로 굴이 제공되었다. 파티 참석자들 대부분이 식중독으로 입원을 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문을 읽고 자, 여기 보시면 상한 상태의 굴이 제공되었다. 당연히 추론할 수 있죠. 식중독으로 입원했다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파티 참석자들이 굴을 먹었죠. 대부분의 파티 참석자들이 식중독으로 입원했다니까 대부분 먹었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당연한 거를 지문을 보고 그대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굴은 파티에 어울리지 않았다. 읽어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에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그걸 생각했으면 그걸 답을 찍고 나온다고. 또 하나 보실래요? 회의 참석 시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민서는 그 공지를 읽지 못했다. 라는 내용을 영어로 읽었어요. 여러분이 자,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민서는 정장을 입지 않았겠죠. 읽지 못했으니까 민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추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영어로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걸 봤을 때 민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걸 찍는다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추론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좀 따라오세요. 이대로만. 자, 보세요. 필자가 쓴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글을 읽어야 돼요? 필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니까. 주인공 어떻게 찾지? 무엇에 대해서 썼지? 자기가 한 문장 읽고 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읽고 무엇에 대해서 썼지라고 질문을 하면 그 무엇이 바로 답이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라니까. 금방 읽은 거에 대해서. 알겠죠? 아까 파트에서 굴이 제공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썼지? 파트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필자의 생각, 파트에서 제공된 굴에 대해서 썼잖아요. 파트에서 제공된 굴. 그렇죠? 그러면 필자가 그 말을 왜 했지? 상했다고요. 그게 상했다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보면서 그대로 보고 찍으면 된다니까. 문장의 의도를 파악. 필자가 쓴 문장의 의도. 필자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문제에 독해 문제면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문제. 또 국어로 비문학 문제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일곱 가지 형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책이 적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이 책 저 책 사잖아요. 서점에 가서 새 책 사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넘겨보고. 맨날 가방이 무겁지.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나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간결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응용하기가 쉽다는 걸 알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라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방법으로 다 끄집어낸다니까. 모든 문제를. 통념, 반박, 연구, 결과, 문제, 해결, 질문, 대답, 원인, 결과, 예시, 나열, 비교되죠. 이걸로 끝낸다니까요. 이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이 4개 정도만 내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3가지는 어차피 수업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통념, 반박이 뭘까? 통념이 뭘까요? 통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이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필자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태양이 뜨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태양이 뜨겁지 않다가 답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C를 저녁에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보세요. 그러나 비타민C는 저녁에 먹을수록 몸에 좋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다는 걸 뒤에서 뒷받침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또 예를 들면 하고 나오겠죠. 그런 거 보고 다 답을 찍어요. 두 번째 보세요. 연구 결과입니다. 왜 연구를 할까요? 무언가를 독자들에게 또는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자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정답이라고요. 한 대학병원은 비타민C의 복용 시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a university 한 대학이 studied that 하면 that 이하를 연구했다. 그럼 that 이하가 연구한 내용이고 그래서 it found that 하면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한 게 답이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연구 결과예요. 복용 시간은 효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얘가 답입니다. 연구 결과. 그다음에 문제점을 제시할 때가 있죠. 문제점을 제시할 때. 대한민국은 은행 시간이 너무 빨리 문을 닫아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불편해한다. 뭐예요?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이러이러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결책이 그게 답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공복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산성분으로 인해서 속쓰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마이너스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겠군. 이거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읽다 보면 그러므로... so therefore 나오죠. 그러므로 비타민C는 식후에 먹는 것이 권장된다. 비타민C는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제점이 나오고 그렇게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 이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보세요.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필자가 물음표 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봄에 꽃 구경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책에다가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책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필자가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럼 필자가 대답하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해로울까? 그랬죠.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필자 생각이에요. 그렇다. 비타민C 과다 복용 시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몸에 해롭다. 이게 필자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글을 읽으면 비문학 점수 수직 상승합니다. 이 영어는 미국에서 국어잖아요. 국어 비문학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어 비문학도 똑같이 풉니다. 그 일곱 가지 원리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능 시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 영어 강의를 듣고 국어 비문학 점수 수직 상승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으니까. 미국 국어잖아요. 똑같아요.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2022년 4월 2일 국가직 9급입니다. 보세요. 통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더 높은 기온이 빙상 표면을 녹이는데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거는 옛날부터 보세요. 과학자들은 have a long known dead 오랫동안 dead 이하라고 알고 있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더 높은 기온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통념이잖아요. 우리 대충 생각해. 기온이 올라가서 빙상이 녹는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또 다른 위협을 발견했는데 광대한 빙하 아래에서 움직이는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를 훨씬 더 빨리 녹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빙하 아래에서 바닷물이 뜨거워서 빙하가 녹는다는 걸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박한 거잖아. 하지만 그러나 했으니까. 그죠? 그럼 빙하는 추론해야 되는데 추론 문제 확실하죠? 이 조사는 대사양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수중해류가 따뜻한 물이 수중해류가 많은 양의 열을 얼음과 접촉시켜서 빙하가 녹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빙하가 녹는 것을 더 많이 가속 빨리 하겠죠. 여기에 더 빨리 녹게 하고 있었다니까 가속화시키는 것을 발견했다가 답이겠죠.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액셀러레이팅을 찍는 거잖아요. 왜? 뭘 보고 찍었을까요? 통념하고 반박한 걸 보고 여기다 그 반박 내용을 딱 찍는 거죠. 이게 실제 나온 거죠. 또 한 번 보실래요? 연구 결과 2021년 4월 17일 지방지 9급 기출입니다. 바다에서 온난화와 산소 손실은 수백종의 어류를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일 것이라고 새로운 연구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연구가 결론을 아예 내려버렸죠. 연구 결과죠. 그럼 이게 중심 내용이죠. 중심 내용. 여기 있잖아요. shrink hundreds of fish warming temperatures and the loss of oxygen in the sea까지죠. 바다에서 따뜻한 기온과 산소의 손실이 Will shrink hundreds of fish species 많은 양의 물고기 종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limate change may shrink the world's fish 가 답이죠. 기후변화가 세계의 물고기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무슨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합니까? 여기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풀면 몇 초 걸립니까? 15초 걸립니까? 또 보세요. 2018년 4월 7일 국가지 구급 기출입니다. 보세요. 문제점. 정부는 830억 달러를 교육에 쓰지만 많은 돈 쓰고 있죠. 심각한 격차가 있다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건 마이너스 개념이죠. 문제점이에요. 충분한 교사와 교육기관들이 없었다. 이게 원인이죠. 인도의 외딴 지역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들에 대한 접근 기회와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다. 이게 지금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해결책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Ever-Rose Solution 하고 나오죠. 해결책은 The company uses satellite network. 회사는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죠. 쌍방향 비디오와 오디오를 갖고 있는 그러면 얘들을 연결시키겠죠. 보세요. 보세요. 격차가 있다고 그랬죠. 격차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가상교실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는 게 해결책이잖아요. 여기 보면 To breach the gap 격차를 메우다. 가상교실을 통해서 Through virtual classrooms 답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여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2022년 4월 2일 국가적 9급 기출입니다. 첫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View the world differently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 Do가 까지 까? 물음표 딱 보이지? 까? 그럼 질문했잖아. 그럼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뭘까? 보세요.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의 언어장벽 뇌에서 물체와 배경을 관련 짓는 것 인재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문화적 차이잖아. 다르게 보니까 차이가 다르게 보는 거잖아. 정답은 3번이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험만 쳤다 하면 9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과연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들일까요? 학창 시절부터 정말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어차피 6개월에서 1년 길게 하면 2년 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방법을 습득했던 겁니다. 이런 방법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어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제자들이 그동안에 이루었던 그 성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적용해서 여러분의 숙달도를 높였다면 지금쯤은 단어 외우고 해석 어느 정도 되면 영어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이미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처음 만난다면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30년 가량 강의를 했죠. 항상 1등밖에 안 했잖아요. 자랑한다고요? 예, 자랑입니다. 알려야지 내가 잘 고친다는 거 알려야지 환자들이 나한테 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야.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병이 도지에서 잘난 척 한다고요. 믿고 따르는 제자들한테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일인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매일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직장 취직하고 금요일 날에는 한 7시쯤에는 영화도 보고 술도 한 잔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가족들하고 지내고 맨날 공부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끝내세요.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